뱃길 따라 200리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삼아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내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 가보고 싶다 엄마! 나 왜 멀미가 심한거야? 배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잖아 멀미도 유전이야? 이쁜 것도 엄마 담아서 이쁜거야? 엄마가 쥐돌이 사줬어요 용돈도 받았어요 어머 신기하게 생겼다 부드러워 엔진 소스 엔진 특집 한개 더 있죠? 스크래치 세계지도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의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겠군요? 우리 독도 푸르고 아름답구나 이미지 검색과 함께하면 실제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다 가보려면 돈 엄청 들겠지? 돈 끊었다 그 돈으로 엑시트나 보러 가야겠다 인테리어로도 좋아요 말하기도 입아파 독도는 우리 땅? 스크래치 세계지도 인테리어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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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테리어로도